네,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, 아직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릅니다.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데요. 내일 방송되는 시사진단회 내용을 남효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봄날이었습니다.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여 일. 한때 700여 명의 감염자가 쏟아졌지만, 이제는 20일 이상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의료진과 보건당국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, 무엇보다 빛난 방역의 주체는 시민이었습니다. 신천지라고 하는 감염원으로부터 우리 대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, 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질서정연하고 남을 배려하는, 저는 이 시민 정신이 정말 더 큰 위기로 갈 수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막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릅니다.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데다, 무증상 감염자도, 재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전문가들도 가을에 2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, 무엇보다 생활 속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. 특히 무증상 감염자와 조용한 전파자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구시는 정부의 5대 생활 방역 수칙에 마스크 착용과 모임, 집회 자제를 더한 7대 방역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우리는 마스크 꼭 착용하는 게 생활 수칙입니다. 가장 중요한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. 그걸로 하나 추가했고요. 두 번째는 우리 대구시는 아직도 우리가 모임이나 그리고 회식이나 집회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.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극복,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시사진단회는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됩니다. TBC 남효주입니다.